안녕하세요. 야신났떡의 빠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변화구를 프로야구 투수 출신에게 배고 왔습니다. 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세 번째 변화구는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예요.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투심을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구속도 많이 안 줄고 공의 변화구도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구가 많이 먹히더라고요. 투심이라는 거는 공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심 자체가 이 두 개가 한 번씩 돈다고 해서 투심이라고 해요. 이렇게 돌았을 때 이게 투심이에요. 포심은 직구겠죠. 포심은 이 심이 한 번씩 다 돈다고 해서 그래서 포심이고요. 그러면 공기층을 일정하게 뚫고 가겠죠. 투심은. 투심은 공기층을 일정하게 뚫지 못하니까 공에 변화가 생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투심은 잡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 라인. 내가 안쪽으로 잡아도 되고 바깥쪽으로 잡아도 되고 한쪽으로 걸쳐도 되고 반대쪽으로 걸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어느 부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공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거는 약간 싱커 형식의 투심인 거죠.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이 실밥의 안쪽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직구처럼 때려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공이 이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좀 힘들다. 라고 하시면 그쵸. 팀을 드렸듯이 내 엄지손가락을 살짝 올려주셔도 싱커 형식으로 잘 빠져요. 싱커 형식으로 잘 빠져요. 뿔집에서 손바닥으로 들어올 거예요. 찾아보세요. 네네. 그쵸. 싱커 형식으로 투심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공이 이 실밥이 안쪽으로 채집을 거예요. 아 약간 싱커처럼 그쵸. 그러니까 나와 끄고 나와서 그쵸. 안쪽으로 그쵸. 약은 이렇게 그쵸. 탁. 그쵸. 탁. 어 이게 투심? 신녀다. 싱커처럼. 투심. 그렇죠. 이렇게 날려서 잡았다. 그렇죠. 와 조심. 잠깐만요 여러분.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야구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